좋거든요. 어떻게 될지 좀 끝까지 아직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재밌습니다. 아 그렇습니다. 앞쪽으로 내줍니다. 샌디 가고 있는 샌디 끝입니다. 샌디! 네 오랜만에 복귀한 샌디가 이렇게 화성에 해결을 해줍니다. 그렇습니다. 선제골을 기록하고 있는 샌디. 70분만에 양팀의 균형이 깨지게 되었습니다. 네 굉장히 루즈한 경기를 샌디 선수가 이렇게 한 방을 보여줍니다. 아 침착함을 보여줬던 샌디. 이제 화성FC는 다시 한번 선두 경쟁을 향해서 노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. 활짝 웃으면서 코칭 스태프들에게 가서 아 믿어줘서 고맙다. 그리고 지금 샌디 선수가 간중석 앞에서 춤추고 있거든요. 네. 아 조동건 선수의 패스도 정말 좋았네요. 이렇게 되면 또 영평술이 굉장히 적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그렇습니다.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래서 동료들과 한번 좋아하고 홈칭 스태프와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그리고 달려간 곳이 간중석이었습니다. 네. 브라질리언의 흥 그리고 브라질리언의 축구 실력을 보여준 샌디 선수. 오늘 경기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선제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. 네. 오늘 저는 사실 이렇게 공중골이 오늘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패딩으로 뭐 하나 할 줄 알았거든요. 정말 좋았다.